금지의 여절성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.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네 여러분 할렐루야. 네 감사합니다. 자 오늘도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지고 저와 함께 찬양을 해 보겠습니다. 1, 2, 3, 4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